꽁꽁알 꽁꽁알 하지 말라 이 새끼! 하고 놀다워!! 둘이야 어우 나 박리타 같아 님 너블이 같애요 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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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 남아 1대1 면담이야 하핳하핳핳하핳 공간하고 남아 그렇다 여보세요? 몇시에요? 으흐 아 미안 뭐 있어요? 암 아니 말을 해 말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말고 말을 해 응 응 아니 말은 안하고 아 니마! 네 늦었어요 아니 밥 2시간 먹는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지 2시간 기다리라고 했어요? 어 아니 2시간 기다린다고 진지게 진짜 하면 어떡해 뭐라는 거야 말 좀 또박또박 해줘 제발 진짜? 말 대충 하지 말아줘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난 상냥한데 이거보다 얼마나 상냥해? 아 근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혹시 안 배웠어요? 딱 저 곱게 말했잖아요 곱게 짜증내긴 했지 야이씨 몇시야? 아 빨리 밥이나 먹어 밥 그렇게 큰 소리내지 말고 아 짜증나 아 언제 먹어? 그럼 10분만 이따와 그럼 10분한테 얘기하고 와 밥 먹을 방이야 빨리 나가 잠시 후 밥 다 먹었어? 야 10분 후에 오라고 맞아 지금 방해하지 말아줘 맞아 우리 바빠 뭐 왜 바빈데? 통화해 정권 아 미친 나가야지 오늘 합방이 위험한데? 괜히 잡았나? 어 아 이제 10분 됐다 가야지 10분 됐다 10분 됐다 10분 됐다 아 뭐가 10분이 됐어요 니마? 방금 16분이 돼야 되지 아 빨리 하고 싶어 알았어 하자 그래 내가 빠져도 못생긴 아 야 이 이야기를 다음에 더 하잖아 응 그래 그래 나도 해주고 가 해주고 가 해주고 가 해줘 나는 나는 나갔다 나갔다 시키냐 너 니들끼리 방톡방파야 어? 환약이 있어? 방송인데 환약이 있음? 아닌데 환숨신건데 왜 환숨신이 있어? 어 식이 있는데 있는데 아 진짜 의약서 없어 그런거 있어 있어 침뱉을거야 갑자기? 나 또 아까 했던 말 해? 난 봉잘라 하지말라 이 새끼 하고한테 혼돈다고 그럼 가운데 1붙여 봉1알 그럼 봉1,2알 6시간 후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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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저분은 왜 이렇게 별명이 많지? 아 또 있어? 악마의 재능에서 악재 게임할 때 주사위 플레이어 해가지고 6나왔을 때는 6봉 불꽃남봉 해가지고 불꽃봉 아 우와 야 근데 되게 다 아 부럽다 별명? 너무 많은거 잡을까 응 아 봉이 치트키네 왜 밥은 다 먹었어요? 왜 밥은 다 먹었어요? 콩알 다치라고 아아 안해 왔봐 안해 꺼져 안해 아 진짜 미쳤나봐 진짜 아 왜그래 아 정신차려 아 정신차려 그래서 뭐 먹었냐고 난 도시락 먹었어 무슨 도시락 읽어줄게요 아니 그냥 대충 얘기해주면 안 돼? 그 정도로 궁금하진 않는데 뭐 먹었냐면 포크 안심 숙주볶음을 먹었다 아 맛있었겠다 맛있었겠다 왜그래 안심 숙주볶음에게 그 안심도 형제 가족이 있었겠지 뭐하는거야? 아 그냥 요즘 감수성이 풍부해졌어 왜 왜 게임이 안깔리지 똥컴 맞긴 해 새로 사야 돼 컵망에서 새로 사야지 어 진짜? 악녀 사주쌤 님 컴망하겠죠? 아 네 저 컴망이에요 추천이랑 악녀하면 됨? 아니 근데 본인도 컴망 아니세요? 잘렸어 이 자리를 빌어서 컴망사장님에게 영상편지 한번 하겠습니다 컴망사장님 저 진짜 잘 팔 자신 있습니다 저 한 번만 믿고 다시 광고 주시면 열심히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진짜요 컴망사장님 보고 계세요? 저희 친했잖아요 왜 안깔리지 게임이 게임하고 싶은데 천천히 하세요 67퍼인데 이거 오늘 할 수 있나? 아니 이제 67퍼라고? 어 아 진짜 뭐야 1분에 1번씩 오르는 거 같은데 왜 왜 나한테 하고 있을게 내가 랜덤 듀오 한 다음에 같이 하는 척 떠들어줄게 낙자 유튜브에 낙자 진짜 또라이다 네 말 내가 같이 하는 척 해줄게 기다릴게요 네 나 진짜 착하다 그러니까 나 진짜 착하다 나 같은 사람도 없다 나쁜 사람도 없다? 나 같은 사람 없다 나 발음 열심히 해줘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아 이거 아니 깼어 아 뭐야 이게 아니 잠 안 깨가지고 저거 뭐 한 건데 나 저클 보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어 뭐야 왜 뭐야 왜 완전 달달한데 이거 뭐 대답변 했대 이거 어떻게 대답변 했다 그래 아니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다 일어났냐고서 자다 일어났다고 한 게 왜 달달할 수 없네 이상해 아니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난 건데 우결충이야? 아 근데 나도 우결 진짜 좋아하긴 해 우결충이네 아 춤은 아니야 우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결은 아니야 아니 그냥 우결을 좋아했지 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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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쌉충이야? 아 어허 어허 좋은 벌레라는 거잖아 우결 지충?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다르긴 하네 아 뭐가 잘 어 나 목소리가 좀 좋아서 그런가 계속 말하는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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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지 나 성마음 들은 거 같은데 에하하 서순이는 잘못됐는데 그래서 몇퍼 라고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80퍼 80퍼 하하하하 우리 그 뭐야 배그 조금 하다가 사람 더 부를까요 그래도 되고요 네 명이라도 해보실? 어? 나친구 생긴다 그냥 다 리타임 리타야? 다 리타는 다 리타임? 너블이도 리타고 리타로 너블이? 둘 다 리타임? 리타같은 너블이 아 그냥 너블이도 리타라고 저장해놨구나 하긴하긴 항상 신나서 이해거리는데 이해은이겠지 은은 왜 안해 아 그러네 이해은이네 근데 핑민이는 우결할 생각 없어요? 우결할 생각 없냐고? 우결이 좀 붐이잖아 근데 우결이 유행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? 아 그건 맞는데 그니까 물어본거지 물어보지도 못해? 알겠지 물어봐 살살 물어봐 미안해 방금 물어봤잖아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봐 줘 우결할 생각 없어 아이 싫었다 아 안 걸거야 뭐 안 걸거야 아 힘들었잖아 아 왜 다시 물어봐 줘 빨리 아 싫어 아 물어봐 줘 아 싫어 안 물어봐 아 대답 빨리 준비하고 있어 지금 아 됐어 마음의 준비 줘 아니야 나 지금 심업 한번 세번 할게 그냥 힘내 그냥 힘내 화이팅해 왜 힘을 내 어디서 힘내 갑자기 됐어 화이팅해 깜짝이야 야 이 새끼야 똥얘기 좀 구말라요 hä 제발 그만해줘 제발 너희로 제가 frustrar 나 이미지 바꾸고 싶어 kg 넣었다고 생각하면 아니야? 나 다시 물어봐 줘 빨리 월결할 생각 없어요? 상태 이거리러 어떻게 생각하는데 짜 무이옥어 고tså ётся 아 말이 심하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너 박리탁 같아 뭐야 할 말 보자 이거야? 아 미안 우리 화해하자 화해하자 아 그래 화해하자 악수 악수 왜 말씀했어 악수를 누가 그렇게 해 미안 미안해 화이팅해요 왜 자꾸 화이팅을 하래 나 자꾸 왜 불쌍해하냐고 어느 포인트에서 불쌍해하는 건데 아 그만 얘기한다고 으악 예전보다 저희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눈 나빠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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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단해 저 결론을 짓는데 그럴 거면 그럴 거면 개인 방송하러 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아빠가 자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 혼자 다 안 해 아 그래도 예전에는 막 말도 제대로 못 벌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정쟁이라고 욕하는 거 보니까 예전보다 말을 잘 걸긴 한데 말 같지 않긴 해 그 뭔 소리야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말이 잘 안 통하긴 해 맞아 우리 아까 대만의 시대 이런 느꼈어 26년 살면서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로 박리탁 이후로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 처음이야 아 저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안 통하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? 리터가 안 통해 나도 안 통하는 거면? 본인은 진짜 애인 것 같은데? 딱 봐도 둘의 문제죠? 이거 너 왔어 박리탁 불러보면 딱 답나옴 저 새끼는 요즘 말 통해 그래도 쟤는 요즘 말 통하는 거면 나 안 통한다고 했잖아 어 알아들었네 오늘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나 봐 1대1 면담이야 하하하하하하하 공간하고 나 봐 알았어? 그렇다 아 근데 나 생일 때 축하한다 안 해줬잖아 끈찍찍찍찍해 나는 생일 때 몇 년 챙겼는데 불쌍한 척하지 마라 아니 진짜 저번 생일 때 방송 끝나고 새벽 3시에 막차 타고도 갔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맞아 생일 축하러 와주시고 했죠 맞아 그때 생일 파트도 같이 하고 아니 근데 희미님 네 그 아 생일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입장 날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었다 아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었지만 안 했다 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생각 중이세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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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죽일 아니 죽일 년이라고 할 거야 이미 했는데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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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쨌든 장난이고 그러면 낙어가 잘못한 걸로 마무리를 할까? 그러자 오케이 그럼 딱 아버님 탓으로 악어에 내가 악어에 대해 영상편지하고 끝낼게 오케이 악어야 인생 톡바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그렇게 살지 말래 악영아 야 야 악영아 ey ㅋㅋ 난 나한테 이혜은 같아 라고 하면 난 기분이 좋을 거야 너눈 언제 왔니? 에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힣헣헣 아니 인사는 좀 받아주면 안될까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 이랬잖아 미친놈아 안녕~~ 커아. 안녕? 너네 미친놈들이야? 야! 핑맬나 핑맬나! 어 oder? 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